최악의 리그 이거는 전 단연코 무조건 칼란드라 리그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칼란드라가 앞승인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칼란드라 리그의 컨텐츠가 잘 나왔어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드랍률이 문제였음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 패치를 너무 많이 했어 이것 때문에 뭐 드랍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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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계속 계속 점차점차 패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렸어 하다가 뭐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칼란드라 리그가 컨텐츠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안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때 이탈률이 엄청났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란드라 리그가 잘못됐고 또 여러가지 큼지막한게 몇개 있잖아요 칼란드라 리그 말고 뭐 있었죠? 결전 리그 이거 90억 대기열 결전때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탐험때 그 강적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이때 이탈률이 거의 최고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컸어 그러니까 강적몹도 강적몹인데 플라스크 너프가 진짜 레전드였음 아예 차질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였고 그래서 이 정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탐험도 컨텐츠 자체는 아주 우수했다고 봄 인정? 탐험 너무 잘 깎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았어 변형 리그도 개노잼이었다고? 변형 리그는 뭐가 문제였냐면 그게 문제였죠 근데 솔직히 리그마다 다 문제는 있었어 없었던 시즌은 없고 변형때 문제는 그거야 눈이 안나와 이런 미친놈 그래서 나중에 벤더 나오고 그랬죠 의식을 갓리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구요 환영리그가 제일 재밌었다? 근데 저도 듣기만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걸은 시즌이 환영시즌이거든요 그때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환영때 의식리그 때 처음 입문했다? 어 저는 갓리그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솔직히 문제로 따지면은 리그마다 다 문제가 있었고 지적할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불만이 있는 것도 결국은 게임이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도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 어 그래서 갈리그는 저는 일단 수확도 갈리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한계점을 돌파해 준게 수확이고 거기서 창출되는 크래프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수확이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저한테 갈리그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컬지 스컬지라고 하나 스커지라고 하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스커지 리그에 뭐가 좋았냐면 역저항 이거 만드는거 개꿀잼이었다 인정? 자 그리고 또 갈리그 파수꾼 이거 제조합기 맞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전부다 크래프팅 관련된 그런 리그들이 가장 재밌었던거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또 크래프팅 리그 또 뭐있죠? 시련 리그 시련도 갈리그다 인정? 그 무기에다가 패시브 이거저거 껴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맛이 있었죠 와 시련도 너무 재밌었어 어 진짜 개꿀잼이 리그였어 어 그래서 좀 만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환방투 빌드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다 정제기회도 했죠 아 진짜 어 그거 방패 만들려고 정제기회만 몇만개 썼었는데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알고보니까 이거 프로그램 써가지고 정제기회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 난 손수 다 했는데 아 꼴받네 자 또 뭐있죠? 근데 진짜 의식리그가 갈리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나는 지금 저는 여기있는게 진짜 각간리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거 같아 선조 똥리그 근데 사실 여러분이 똥리그라고 하는 칼란드라 리그도 저는 진짜 재밌게 하긴 했는데 초반 대처가 아쉬웠을 뿐이고 모든 리그가 다 재밌긴 했어요 저는 네 돌이켜보면 간리그도 많고 솔직히 좀 안좋았던 리그도 다들 재밌게 했던거 같아요 다만 이제 90억 대기열 결전리그에서 꼴받았던게 또 뭐가 있냐면 대기열만 꼴받는게 아니라 어 물결섬까지 갔는데 튕겼더니 리셋이야 하하하하 그래서 다시 물결섬을 가야돼 하하하하 알고보니 어 액트 다 밀고 나니까 어 저녁이더라 어 새벽에 시작했는데 어 트레이서 걸리던 그리그죠 결전 진짜 레전드였지 어 다밀었는데 저녁이었어요 아 맞죠 엠피리언 밴도 먹고 그때 뭐라고 했더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고 했었나 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타이밍에 꺼내기에는 조금 어 스트리머 특혜 있어서 난리났던 리그고 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시즌을 했다 우리가 네 대부분 이 POE의 고인물분들은 군단도 전해부터 하신 분들도 많지만 군단 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시즌이 나오겠지만 어 저는 일단 계속 재밌게 즐길 생각이에요 뭐 매시즌 잠콘도 하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내가 이 게임을 한다는게 성형리그 그때 처음 시작했다 어 저는 이 인플레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매시즌 그 스타트가 어 성형리그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어 인플레 빡세진 않았음 네 성형때부터 그 다음 리그에 성형 도입되고 미친듯이 인플레가 시작됐고 이때부터는 막 미러 사기가 너무 힘들었어 원래는 원래는 기존에는 미러를 살 때 어 제 기준에서 보통 100딥 정도 때부터 사기 시작하는데 몇 시즌이 흘러 지금 이번 시즌에 제가 300부터 아 500딥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미러 가격 1100딥인가 자 1059딥 1070딥이라고 봐야죠 그럼 1080딥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미쳤다 와 어 POE 얼마나 할진 모르겠지만 계속 일단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안녕